바로 울트라나 한 번 갈까? 아 그 가디언 그 미신대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한 곳에 우리나라고 그러고 아 저거 그래요? 응 니 나가라 송큰로시 니 나가라 송큰로시 나가라 야 나갈까요? 아 또 시청자면 되게 이게 칠 때만부터 뭐라 하는거 아냐 이거? 뭔가 내 프라이버시가 이게 프라이버시가 뭔가 무장이 안돼 야 되겠다 요기 뭐 띄워놔야되겠다 요 위쪽에 요기 자막으로 뭐 하나 띄워놔야되겠다 끊임없이 방해하네 애들이 아 이거 우리 전판에 그 뭐야 투자가 대역전당할때도 누군가 알려 죽겠네 상대 알고 했을 것 같애 아 가스 짓는데 깜빡했네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방해하는 건 나름대로 컨텐츠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방해하는 것도 뭐 방해하는 건 나름대로 컨텐츠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좀 연구해봐야 되겠어 방해하는 것도 뭐 얼마나 배아플까 방해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인기가 더 많아 얼마나 배아플까 연구해봐야 되겠다 방해하는 애들의 이 약간 이 안티들을 이용한 약간 어 안티들을 약간 어 이용한 약간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어 이용해봐야 되겠어 어 재줄리아 오랜만이에요 아프인가보네 채팅 안가리겠습니다 아 벨 좀 이용해 먹어야 되겠어 그래도 좀 크리밤 엄크리바일 안되겠습니까 크리밤 엄크리바일 크리밤 엄크리바일 아 아 아 아 아 알아서 선택하세요 내가 뭐라고 해야 돼 그걸 어 대신하라는데 물어보면 왜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내가 뭐 어 내가 어떻게 해 그걸 내가 뭐 내가 뭐 하는 거 내가 뭐 내가 뭐 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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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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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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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스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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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가 완전 딸려 어? 미데랄이 지금 8마리 밖에 없는거에요? 그렇게 가라맸어? 돈은 왜 이렇게 많지? 미데랄이 엇? 미데랄이 엇? 그거밖에 없네 완전 가난한 그냥 초 가난 적으네 완전 초 가난 적으네 미데랄 잘 모인다 아이! 아이! 자세 오우 빨랐다 꼭 구해라 울트라로 정찰 갈테니까 검사하러 간다 잘하고 있는가 선생님이 검사로 갈거야 검사하러 갈거야 아 나가지마라 울트라는 보고 나가야될거 아닙니까 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